운공aremos 땅콩아 위에 강아지 웅몽몽 했어? 멍멍! 멍멍했어? 아니야 웅몽 웅거 했어? 웅? 웅거 했어? 거기 앉아보세요 웅거였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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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멍멍했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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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했어 응 꿈꾸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 우리 시크야? 그게 꿈꾸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가 무슨 뜻이야? 꿈꾸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? 응 야 먹지마 우리 시아씨 꿈꾸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야 어? 무슨 소리야 그게? 봐봐 응 그 씨앗이 어 씨앗이 어 햄버그 씨앗처럼 씨앗이 여기 땅속 안에 있다가 응 그 내가 꽃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는게 아니야 사는 씨앗이 아니야 뭔가 꿈꾸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아가는게 아니다 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네 된다 된다 응 응 응 어 뭔가요? 아니야 정답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말해주는거야 어 너의 혜리 의견은 뭐야? 별을 세면서 점점 별 세는걸 따라가보니까 정답 여기는 thing 별이 수다 별이 내 그를 연안해 히히 편지 아니야 아? 이 노래 편지 아니야? 제목이? 사랑하지 아! 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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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 전다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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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테리부터 들어보자 테리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게 아니라고 왜냐면 나쁜게 사랑하지 않아 어? 누구를? 나쁜 친구 나쁜 친구는 사랑하지 않아? 응 친구는 친구도 나쁘면서 나쁜 진도 커가는거야 그러면서 착해지는거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어 맞아 커가는 과정이지 어? 언니가 왜 또 이런 친구들도 사랑해야 돼 알겠지? 가르친다는건 희메을 노래한다는거 전다! 아까 뭐였어? 가르친다는건 희망을 노래하는거 응 런트하는거 노래하는거 파티에서 전다! 전다! 해리야 게임 아니라니까 너 의견을 말하는거야 그냥 의견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거야 응 해리의 생각은 어때? 무슨 말같아? 가르친다는건 희망을 노래한다는거지 응 선생님 모두 직업 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해서 잘하게 해야지 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거야 방에서 응 오 어구 나 아는거 가슴이 넓은걸 희망을 노래하는 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엄마 부분而은 선물ă 엄마가 사 söylenی 엄마가 사로잡아 अ원 부탁드립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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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너 문 앞에 있었던 거 찾아오잖아 아... 아... 아니 모르나봐 나 치아인데? 고마워 여기 hacker 그리고 spread established 부흉 Gom 한 h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